164.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세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할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할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아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할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아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메. 그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 본 적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아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아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이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바세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세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한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요하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하라.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업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업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발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업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밀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제 165일 열한계와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열여덟째 해에 아하베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할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합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마리의 털과 순냥 10만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합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합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모아 모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모아 모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굴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데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리다 하다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합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합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합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애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로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한기야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저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느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탐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 계하씨에게 이르되. 이 순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계하씨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조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숙군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완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군대 사완 한 명과 낙위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오 안식일도 아니거를.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완 개하씨에게 이르되. 저기 순애녀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개하씨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왁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개하씨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의를 따라가니라. 개하씨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씨를 불러 저 순애녀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의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할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료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워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한기야 5장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하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수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가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계하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골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며 그들이 계하씨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계하씨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하씨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계하씨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제 166일 열한기야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배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밸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 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지부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부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배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의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냄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고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하여 워낙은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워낙은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은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왕 벤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음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팔십세겔이요 비둘기똥 사분의 일갑에 은다섯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왕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장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툴로 말미암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 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배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려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오. 11기 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리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낙위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위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름해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고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의 한 세결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결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열한기 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불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불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계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계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계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네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해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석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란 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세 다메석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해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바시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바시의 아들 요오랍이 왕이 되니라 요오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무식의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타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요오람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요오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화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로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요오람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오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왕 요오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무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하베 집길로 행하여 아하베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하베 집의 사유가 되었음이라라 그가 아하베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무수로 가서 아람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왕 하사일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하베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 제 167일 열한기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무수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세의 손자 여호사바스의 아들 예호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라라무수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호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대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근데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삶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우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임시의 손자 여호사바세 아들 예우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우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있더니 예우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우가 이르되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림시의 손자 예우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토지에서 만나메 요람이 예우를 보고 이르되 예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메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우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압을 쫓았을 때에 여우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우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우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우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위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베 아들 요람이 제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우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정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한기화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우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수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업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수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업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압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우가 아압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우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우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인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우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우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압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우가 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압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우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느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우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우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우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우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우가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우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우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들이기를 다하며 예우가 호위병과 주유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주유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우와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 집에 다 행하였은적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벤사람과 무나세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우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우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호와 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우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수는 28회이더라 제168일 열한계하 1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하스가 그와 함께 요하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요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요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요하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로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요하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여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요하야다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요하야다에게 나아오메 제사장이 요하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고 요하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오메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요하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며 왕이 귀래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요하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요하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요하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요하와 언약을 맺어 요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할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할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요하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르리고 왕을 인도하여 요하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원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열한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요하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하부식에 정직해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요하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요하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요하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요하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요하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재단 옆에 둠에 요하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에 그 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석유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요하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요하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요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요하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요하의 성전에 들인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큰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요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제제의 은은 요하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요호사박과 요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들인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들인 성물과 요하의 성전 국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멸의 아들 요호사박이었더라. 그는 다위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한기야 13장 유다의 왕 아하세아의 아들 요하스의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요하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요하부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갔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세 손에 남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요하하스가 요하께 간구하며 요하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요하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함 지배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요하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요하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하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하스의 제 37년에 요하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하께서 보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함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며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메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요하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호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요호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며 요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 손에서 성업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업들은 자기 부친 요호 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베나다스를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업들을 회복하였더라 11기와 14장 이스라엘의 왕 요호 아하스의 아들 요하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시디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호 아타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요하부식에 정직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육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해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요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에 이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시아가 예우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눈 가시나무가 레바눈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눈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않야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변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요하의 성종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아 있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아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리아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요하보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자도 없음을 보셨고 요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75일 열한계와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요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들이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시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위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리아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처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아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라임이 디리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처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라임이 디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리아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라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라임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의를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3개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라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라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0년에 무라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악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유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하께서 보시게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요하의 성전에 윤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하께서 비로소 아람왕 루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위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한기하 16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위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요하께서 보시게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오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군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류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재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재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재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와 재단을 보고 재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들이대 자기의 번제물과 소재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여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새 재단과 여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재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재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재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재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재단은 내가 죽게 엿줄 이르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로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투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로왕을 주여와여 여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위성의 그 열저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76일 열한기하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설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유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와 쌌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삼겼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겔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와를 믿지 아니하든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와의 윤례와 여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루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업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업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업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우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업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숯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우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우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우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우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우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우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우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우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에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야 18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카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우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빼물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우와께 열악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우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업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상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데사람의 여러 성업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우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 이더라 제185일 11개화 18장 13절에서 37절 희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업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희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희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희스기야가 이에 여우와의 성전과 왕궁 고깔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희스기야가 여우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와의 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희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희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희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이천마리를 줄이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아의 아들 엘리야 김과 샘나와 요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란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단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단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힐기아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힐기아가 너희에게 요하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요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업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힐기아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남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아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요하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아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밭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요하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아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간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옷을 찢고 히스기아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아의 말을 전하니라 제 186일 11개화 19장 히스기아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요하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간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냄에 그들의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아의 말씀이 오늘은 혼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개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지지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요하같이 히스기아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하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개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수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이사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이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밭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하니라 히스기아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아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천여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그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모드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느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요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란멜렉과 사네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합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87일 열한기야 20장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무소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업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누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로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환족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담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리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질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97일 11개하 21장 문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스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진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부식의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바육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꿰물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면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지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압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제한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파 하루수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그 국민이 아문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질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1기야 22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라 요시아가 여호와 부식에 정직해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제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노라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쏘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희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희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칼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국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의 왕에게 보고하니라 열한계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하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선당들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빠와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와의 대문 어귀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재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백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들인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세 다락 지붕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재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두른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로가 모합 사람에 가증한 금오스와 안문자술에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기한 너바세들 여로보암이 베들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에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인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상업에 지어서 요하를 경로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재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를 경로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성전을 벌이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와 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림나 예레미아의 딸이더라 여호와 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여호와 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 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 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였더라 제 202일 열한교야 24장 여호야 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올라오메 여호야 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하베 부대와 안문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밤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 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해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보라데강까지 애국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으미더라 여호야 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라 여호야 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산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자분이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 김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인 천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 기네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아라 하였더라 시드기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 215일 열한기야 25장 시드기아 제9년 열째 딸 11회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아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업을 애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이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에 19제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와의 성종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오운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와의 성전에 녹바다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대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비시오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비시오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아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의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너부 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의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처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주유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너도바 사람 단우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산이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급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르닥이 죽여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주의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왕이 아멘